6번 건물의 해체 작업 시 해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체 작업 안기법 혹시 기억나십니까? 화약 들고 설쳐서 연락을 드리니 기도해다오 연락하니 기도해다오 이렇게 안기법을 활용을 해봤는데 이걸 가지고 실기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화약에 대한 사용계획서가 필요하겠죠 화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칙하는 것은 설은 설비에 해당되겠죠 방어설비라든가 또는 살수 설비라든가 물 먼지 날지 않도록 각종 설비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는 처리 계획이죠 그러면 해체했을 때 해체물에 대한 해체된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사업장 내의 연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락 방법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기계기구, 기계기구의 작업 방법에 관한 계획서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필요한 도면, 해체 순서라든가 이런 도면이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면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먼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방법 및 해체 순서라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다듬어 가시는 작업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나는 뭘 적겠다 사업장 내의 연락 방법이나 해체물 처분 계획이 간단하네 이걸 먼저 적어야 되겠다 그럼 그걸 먼저 적으시면 되죠 다만 기타 이런 거는 보통 제외하라, 빼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뺀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시면 되겠죠 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프레스에 관련된 것도 제가 글자 하나씩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활용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방일 전단지 하는 것은 전단기거든요 전단지는 슬프다, 컬컬 이렇게 외우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걸 내가 적을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일 전단지 할 때 이거 방호장치, 그 다음에 일행정 일정지식이라는 말 뜻이죠 그 다음에 전단기에 관련된 사항, 슬라이더, 프레스, 크랭크축, 크랭크, 클러치 이런 단어를 가지고 글자지만 단어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문장이 짧은 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클러치 브레이크 기능이 짧다, 방호장치의 기능이 가장 간단하네 그러면 이거 순수로 해서 거명이나 고정 볼터 상태, 프레스 이렇게 내가 몇 가지를 하겠다 순위를 잘 정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안기법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것을 적을지를 실기에서는 정하는 거, 이 작업이 중요한 겁니다 8번, 굴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을 세 가지만 쓰시오 있습니다 보일링은 항상 히빙하고 또 묶으셔야 되겠죠 히빙과 보일링을 묶어서 정리하는데 지금은 보일링이 나왔습니다 방지 대책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좀 편하다고 그랬죠 보일링은 첫 번째 어떤 지반이라고요?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지반이라고 그랬습니다 투수성이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지하 수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하 수위가 이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아래로 수위차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 흑마귀 벽을 설치를 했는데 흑마귀 벽 아래로 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물과 모래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올라오는 현상을 보일링이라 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흑마귀 벽, 히빙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 거닉 깊이를 깊게 한다 불투수층까지 내리면 아주 안전하다 그랬죠 그나마 그렇죠? 있다면 불투수층이 그 다음에 여기에만 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원인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뭡니까? 수위차라고 그랬죠 수위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밖으로 퍼내야 되죠 디프웰 공법이나 웰포인트 공법 등을 통해 가지고 배수 공법으로 물을 위로 퍼내고 지하 수위를 아래로 내리면 차가기가 좀 적게 나겠죠 그러면 볼링 현상을 좀 방지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이 가능한 거죠 그 외에 여기에 필터라고 해서 차수벽을 하나 더 설치해서 이 물이 흑마귀 벽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도록 앞에서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는 지방계량 공법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야객주의 공법이 들어간다든가 사질터에 해당되는 것과 가장 적당한 공법이 들어가면 되겠죠 굴착면을 여기를 좀 눌러주는 거 앞성토 공법이나 이런 걸 좀 눌러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올라오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히빙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수위차가 아니라 뭡니까? 흑의 중량 차이 때문에 발생하죠 그럼 흑의 중량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는 제외하고 여기는 더 복도다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굴착면에는 하중을 가해주고 표토는 하중을 제거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거닉 깊이는 똑같은 방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방계량 공법을 각각 사용하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나올 때는 해당되는 지반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런 방지 대체 또는 간단하게 설명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전기기기구 3가지 설을 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첫 번째가 뭡니까? 150V를 초과하는 경우 이것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물론 앞에 대지전화하는 것도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이 상대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이런 말이 들어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판, 철골과 같은 도전성이 높은 물과 같은 수변한 장소 이거 중요하죠 물은 수변하고요 철 같은 경우에 도전성이 높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이나 기타 액체에 대해서 수변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철골과 같은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임시 배선에 의한 전로 이렇게 해서 종류를 총 4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핵심을 이렇게 잡으시고 마찬가지 이것도 또 내용을 다듬어 가셔야 돼요 대지전화기 150을 핵심은 이겁니다 150을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용이고요 물이나 수변한 장소 물, 수변한 장소 이게 중요합니다 수변한 장소 그리고 말은 따듬어 가시면 되죠 도전성이 높은 수변한 장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판, 철골과 같은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거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경우 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요 물이나 도전성이 높은 경우에는 저압용 전기기기구인데 나머지는 뒤에 가는 게 다 이동형 휴대용 이동형 휴대용, 이동형 휴대용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구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핵심적인 사항을 적는 것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죠 거기에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소음원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 수준이 100dB이라면 동일한 기계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 수준은 얼마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필기에 나오는 거지만 실기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데시벨2를 구하는 건데 간단하다 그랬죠 공식이 데시벨1에서 빼주면 돼요 그리고 소음이나 음압 쪽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 20log 이런 공식이 많이 나오죠 20log에서 뭐 분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d1 분의 d2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데시벨1이 얼마입니까 100dB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식을 쓰면 100dB-20log에서 d1이 첫 번째 거리가 20이고 d2가 200이죠 20분의 200 그러면 계산기 쓰면 아주 간단하다 그랬죠 200 나누기 20 해주시고요 그러면 log 10이 되겠네요 log 10분의 10이죠 그럼 log 해가지고 log 단추 누르고 10 눌러가지고 log과 계산하시고 거기에 20을 곱해준 다음에 100에서 빼주면 됩니다 계산 오히려 log나 root나 아니면 cos나 이런 거 나오면요 또는 뭡니까 e의 x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신뢰도에서 나왔던 거죠 rt는 해가지고 e의 x 단추를 쓰는 거고 원래 공식은 e의 마이너스 란다 t죠 그러면 계산기에 있는 e의 x 쓰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거는 계산기가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원리를 아는 게 아니라 계산기 사용법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log 나온다고 해서 너무 처음부터 어 저게 뭐야 이러지 말고 log 단추 찾아가 눌러주는 그 작업만 하시면 끝납니다 계산하는 거는 각각 따로 계산해서 log 누르고 뒤에 계산 있는 값에서 눈치면 log 값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20 해주고 앞에 100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잘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산업안전에서 쓰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법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80dB가 나옵니다 그래서 20분의 200을 먼저 계산하시고요 log 단추 누르고 이 숫자 계산한 값는 해가 log 값 먼저 구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20을 곱해준 다음에 100에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3.7개 마θη 6.27개의 정책을 미루는leg